3선 도전을 선언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말 바꾸기로 불신만 초래하는 권영진 시장, 3선 시장에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3선 대구시장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혐오와 차별, 인권 문제인 이슬람 사원 건립과 코로나19 사태를 2년간 겪으면서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후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이 지난 8년간 뿌리 깊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공직 부패에 단호하지 못했다면서 생활임금제 같은 개혁을 하지도 못했다며, 3선 시장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등 권 시장의 3선 도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